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 참 외국 투자도 특히 미국 시장에 많이 진출하셨는데 한 달 사이에 4조 원을 샀습니까? 아니, 그 뉴스 전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먼저 보자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국 주식이. 한 달에 한 번씩 외국인들의 금융감독원에서 공식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채권을 얼마를 샀고 얼마를 팔았냐 통계를 내서 안내를 해주거든요.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4월에만 얼마를 팔았냐 국내 주식을 5조 2940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저 보시죠? 세모라는 게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올라간다는 뜻 아닙니다.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5조 2천 이렇게나 늘었나 그게 아니고요.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채권은 서폭 플러스가 났죠. 한 달만 5조 3천억을 팔았다고요? 네, 4월에. 360억 채권은. 그런데 저것도 보시면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채권이 눈에 들어온다고. 왜냐하면 채권이 순 매수긴 순 매수인데. 엄청 줄어들었네요. 네, 거의 뭐 똔똔인데 저것도 왜냐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채권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팔지만 예를 들면 만기 상원을 받아 나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채권은 보시면 2021년에 무려 저게 얼마입니까? 64조입니까? 10, 100, 그렇죠? 64조를 순 매수를 한 거고. 2022년을 보면 7조 9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별로 나눠도 채권 순 매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 3월에만 해도 저게 뭐야. 2,790억밖에 안 샀다는 얘기는. 주식도 팔고 채권도 다 팔고 있다는 얘기네. 채권을 판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더 이상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데서 뭘 유추해서 갈 수 있어요?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했겠구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무역 역조 아니에요, 지금. 무역 역조에다가 저렇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팔고 갖고 나가고 채권 투자자들도 더 이상 한국 채권을 안 사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월말 잔고 기준으로 외국인이 지금 얼마를 갖고 있나 봤어요. 4월 말 기준으로 696조 2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월 대비해서 29조이 줄었다. 그런데 6조 팔았다면 29조. 주가 빠진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몇 퍼센트를 갖고 있나를 보니까 26.7%. 깜짝 놀랐어요. 저도 원래 30몇 퍼센트 하는 건데 26.7%. 작년 5월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 비중이 30%를 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30% 정도가 대체로 마지노선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훅 무너져버린 거죠. 그래서 26.7%는 언제 때냐면 2009년 5월, 26.5%거든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가장 낮은 겁니다. 그런데 2009년 5월이라는 건 미국이 거의 사망각이 나올 때 아니에요. 금융위기 이후에 자기네들이 지금 엄청 힘들어서 그래서 외국인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외국인이 팍 팔고 나가는 그 면만 볼 것이냐. 그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주식 투자 전체적으로 35% 이상 외국인이 갖고 있었을 때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외국인이 전체 주식을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초오량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사실상 좀 너무 높다. 이런 인식들도 사실 국내 시장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2020년도에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려지는 개인의 순매수가 훅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 시장의 비중이라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사면 외국인이든 기관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새 파티가 다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자연스러운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의 변경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너무 단기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팔고 있다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채권도 지난해 1월부터 16개월째 순투자는 유지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채권을 4조 6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3조 9,700원을 만기 상환을 받아가서 순투자는 거의 미미한 상황까지 됐다. 반면에 최근 한 달 동안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얼마나 많이 사냐. 4조 원을 샀어요. 굉장히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거죠. 외국인은 여기서 얼마? 5조 원 이상 팔았는데 4월 한 달에만 서학게임이라고 하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 중에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난 한 달 동안 4조 원을 순매수했는데 이 4조 원 순매수가 어디에 집중돼 있나 보니까 주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3배 추종하는. 많이 떨어졌다 판단하고 올라갈 거래. 그렇죠. 그래서 프로세어스 울트라 프로 QQQ ETF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체 종목 순매수 중에 2등이고 그다음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또 3배로 따라가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3X SH ETF라는 게 있는데 이게 3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낙폭 과대인데 그래서 개별 종목을 사느니 아니면 지수를 사든지 아니면 반도체 주식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샀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 기술주 10개 종목의 주가를 3배로 추정하는 BMO 마이크로 섹터 팡 인덱스 3X. 대부분 다 3X를 좋아하시는구만. 우리 시장에서 못 사니까. 이건 8위. 그리고 이제 미국 기술주 15개 주가를 3배로 추정하는 BMO. 또 이것도 9위. 그러니까 전체 순매수 10개 중에 4개가 ETF 3X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TQQQ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약 40% 하락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이제 물을 타신 분들도 꽤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게 올 초에 비해서는 무려 83% 떨어졌거든요. 3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떨어진 걸로 보이죠. 그런데 그 앞에는 3X라는 게 붙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실 때는 그 레버리지 상품의 하락률을 보지 마시고 기초자산의 하락률을 보시고 그 구성, 그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종목의 하락 그걸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착시를 많이 가져요.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맞는 투자인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기서 급반등을 해버리면 손실도 많이 회복하시고 또 이익 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투자의 본령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그냥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미국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투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물 탄 분들도 굉장히 많다네요. 많겠죠. 새벽에 샀다가 하도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물 탄 분들도 계신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는 순방향이든 역방향이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고 그리고 딱 레인지를 정해놓고 하시기를 권합니다. 레버리지 상품 가지고 물리면 물 타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딱 사실 때 이건 너무 과도하게 올랐는데 혹은 너무 과도하게 빠졌는데 라고 했을 때 과도한 만큼만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나저나 한국 시장에서도 개미들이 다 사고 미국까지 가서 또 사고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주식 쪽에 엄청난 자선들을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환율에는 더 영향을 줬겠죠. 그렇죠? 외국인을 사서 나가고 한국 사람은 돈 갖고 미국 시장 가고. 두 번째 뉴스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가 밀수출 금지를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엄청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이 뉴스가 한 2주 전에 인도네시아가 팝유 수출 중단한다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이런 게 연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인도가 세계 주요 수출 밀 생산국 이런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인도 그러면 기아선상에서 했더니 순수출 국가네요. 수출량도 꽤 크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도 기아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수출도 하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인도 옛날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런데 워낙에 뭡니까? 문바이 이런 데 가보면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세계 최대의 어떤 빈민들 모여 사는 동네가 거기 있잖아요. 빈민 비중이 제일 높죠. 그런데 거기서는 진짜 끼니 같은 것도 걱정스러운 그런 인도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인도에서 인도 대외 무역 총국이 성명을 냈습니다. 밀 수출을 자유에서 금지로 변경한다. 미래 국제 가격 상승을 통해서 인도와 이웃 국가 및 기타 지역 식량 안보가 위에 처해 있어서 일단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취소불능 신용장 같은 것들을 받아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도 정부가 타국 정부도 국제사회 요청으로 허가한 경우에만 밀 수출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금수 조치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인도 당국에서 밀 수출 제한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워낙 많이 올라요. 뭐가 많이 올라요? 인도의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오릅니다. 인도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년 만에 최고치인데 7.79. 거의 미국하고 비슷하게 나오죠. 특히 소매 식품 물가가 8.38이나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어려운 사람들이죠. 아까 말이죠. 안 그래도 지금 수입도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정부가 뭘 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껴서 이런 조치를 한 건데 밀 수출량의 25%를 자리하는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우리 식료품 회사들은 더 압박을 느낄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걸 이제 더 소비자들한테 전개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밀 수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연세적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오르는 건 아니니까. 주요 식료품 가격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지난번에 우리가 농업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 굉장히 큰 규모의 휴경지가 있다. 빨리 해라. 일부러 안 하는 건가. 이걸 즐기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히 투자했다가 가격 낮춰주면 자기네들 손해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또 국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휴경지의 농경지화를 좀 더 촉진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테마를 이루고 있는 농업 관련주 그중에서도 농기계 관련주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 농경지를 더 확충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농경지의 확충은 예전처럼 소화로 쟁기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계화한다는 측면에서 농업 혹은 농기계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핀란드와 스웨덴 등 중립국들이 70여 년 만에 나토 가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중립국이라는 개념을 대표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북유럽에. 그렇죠. 스위스 같은 데도 영세 중립국이고 그럴 텐데 거기는 워낙에 소국이고 하니까. 그런데 핀란드, 스웨덴은 굉장히 큰 나라들이죠. 그리고 핀란드만 하더라도 슬라브 민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 지역. 러시아랑 딱 붙어있기도 하고.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거기가 이제 나 더 이상 불안해서 못 살겠다. 나토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토에서도 당연히 받을 거예요. 미국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양국 다 사실은 1948년 2차 대전 이후에 군사적 중립을 계속 유지해서 이게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건데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푸틴이 진짜 큰 악수를 둔 거구나. 이렇게 되면 러시아 자체를 고립시키는 게 훨씬 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푸틴이 그걸 모르고 했겠냐. 그래서 지난 주말 동안에 나온 게 푸틴이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얘기 나오냐면 푸틴이 이미 암수술을 받았는데 그 암이 뭐냐면 혈액암이라는 거예요. 암수술을 받았다고요? 그런 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잡지 중에 뉴라인즈라는 게 있는데 익명의 러시아 신흥재벌과 인터뷰한 통화 녹음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푸틴 대통령이 혈화감에 걸려서 매우 아프고 오프라인 침공 직전에 관련 수술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푸틴이 건강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들을 일부 외신에서. 물론 이제 확인된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사진 두 개가 들어왔는데 지난 9일 날 이제 전승기념일 행사하는데 날씨가 안 추웠대요. 네, 뭐 괜찮았죠. 그런데 담요를 덮고 있는 무릎에. 무릎에. 그 사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국방장관 면담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테이블 어색하게 잡고 있는. 이런 사진들이 이제 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암이냐. 그런데 그때 나왔던 공식적인 얘기는 뭐 걱정할 정도도 아니지만 또 술술을 안 할 정도도 아니다. 이런 논평이 나왔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혈액 암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일부 외신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이런 입장에 있는 것들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야 이제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그런 추측성 보도들도 있는데 주시장의 반등세와 더불어서 어쨌든 푸틴의 정치적인 명운이나 이런 것과 더불어서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적으로도 비인도적이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큰 비난 속에서 러시아의 대외 영향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축소.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충격이죠. 핀란드가 나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핀란드 쪽에 나토의 어떤 군사 시선이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바로 사실은. 러시아 코앞에. 러시아라는 게 뭐 엄청 큰 나라지만 사람들은 다 그 연안에 뭘 사는 거 아니겠어요. 모스크바 뭐. 모스크바 뭐. 모스크바 뭐. 생트땡테를 부르고 이런 데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변화. 그리고 이런 사태 이런 변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나올 랜지. 그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트르 부르크 아니고요. 생트땡테르 부르크니까. 생트땡테르. 가봤습니까. 저요. 저는 그런 러시아에 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가봤냐고요. 안 갔어요. 저는 가봤죠. 저는 안 가겠습니다. 어울리는 머리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쪽 머리잖아요. 러시아 머리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뉴스3 이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또 우리 박동영찬 부장님 이번 한 주. 어떻게 또 우리가 잘 이겨낼지 한번 부장님과 함께 상담해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